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플러튼 트로이 하이스쿨을 상대로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10대 여학생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플러튼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체포된 용의자는 15살 여성으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가주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인신매매 특별단속이 펼쳐져 500여 명에 달하는 인신매매 용의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주 사법당국의 함정수사로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는 474명의 용의자들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정부의 자금이 다음 달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조치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연방정부 자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이번 조치로 매달 최대 150억 달러의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오는 2020년 대권에 도전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섭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지난해 11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오는 4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금 모금에 돌입합니다. 볼른버그 통신은 연방 규제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여 일제히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은 구름 낀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LA 최고 80도, 최저 55도, 글랜데일 83도, 56도, 토렌스 76도, 55도, 롱비치 75도, 52도, 샌디에고 74도, 5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는 월간 기온입니다. KBS 아메리카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KBS 아메리카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카레우리 KBS 아메리카루 KBS 아메리카노